네 안녕하십니까 선호표결팀입니다. 설은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어느 목표한 만큼 다 일단 읽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사법부라는 책은 하도 들여다봐서 책이 다 너덜너덜해졌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것이 맞나 해서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한마디로 참혹합니다. 참 국가기관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소수의 집단만 잘 살고 잘 먹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 사법부에서 나오는 만행들을 쭉 보자면 이거는 뭐 근래에 들어서 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너무 많이 터지다 보니까 뭐 먼저 얘기할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도 말할 게 많으면 참 하나하나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송사리 같은 물고기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다. 그거를 다 잡으려면 정신이 없겠죠. 그런데 굵직한 거 하나 딱 있다. 큰 물고기가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저거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말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뭐 작은 비리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비리 심지어는 사람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가다가 숨지게 하는 고문으로 이런 것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고 많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그러나 이런 것을 또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이놈들한테 어떻게 면죄부를 주자 이런 식으로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읽으면서도 좀 골치가 아프면서도 또 뭐라 그럴까 이게 참 어떻게 좀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뭐 진짜 억울한 판결로 인해서 그 자살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집안이 패가망신하는 것부터 해서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리고 이 사람들은 그 대가로 엄청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이거는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제가 장담하건데 민족을 죽이고 엉터리 판결로 그러니까 어떤 권력과 그런 일명 돈을 매긴다고 그러는데 떡값 이런 것들로 어떤 없는 제도 만들어서 또한 유리한 기업들, 대기업에 유리한 판결만 내리게 되면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세금을 이렇게 내는 사람들 성실하게 다 떠납니다. 이 국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법부 때문에. 너무나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적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러나 전부는 이거 솔직히 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했는데 책을 첫 페이지부터 다 그냥 사진을 찍는 바람에 이대로 가다가는 몇 달이 걸려서 읽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몇 가지 발췌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가 여기에 참 기막힌 글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 바보인가 공법인가 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이게 너무 많아서 일단은 이렇게 접어놨습니다. 책을 여기서부터 읽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죠. 검찰 바보인가 공법인가 이렇게 많네요. 일단 필자가 조작간첩 사건을 조사하면서 한없이 절망스러웠던 것은 안기부의 조작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검찰이 그럴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안기부가 넉 달간 공을 들이기는 했어도 소류는 너무나도 엉성했다. 이것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국가 사법기관에 잘못된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서 방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우리 민중의 분노를 샀던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밀봉교육이라는 게 맨 위에 점이 찍혀서 나왔는데 밀봉교육이라는 것은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비밀리에 행해지는 교육으로서 특히 북한에서 대남 간첩 양성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첩자 등 특수 목적을 수행할 사람을 양성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일정한 장소에서 수행하여 비밀교육을 한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북에 가서 밀봉교육을 받고 왔다는 송기준이 인천 만석동 부두에 간첩선을 타고 입학했다가 다시 만석동 부두에 간첩선을 타고 내렸다는 검찰 조사와 공소장을 보았을 때 필자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웠다. 철책을 통해 민간인이 월북을 해도 사단장까지 보직 해임이 되는데 간첩선이 버젓이 인천부두에 배를 대고 간첩을 태우고 북으로 갔다가 다시 데려다 준단 말인가. 여러분들 이거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송지섭의 경우 공소장에서 기재된 입북 및 복귀 루트를 따져보면 휴전선을 넘어 30분을 걸어와 양주 덕정에서 버스를 타고 의정부로 나왔는데 덕정에서 가장 가까운 휴전선은 직선거리로 20km가 넘어 차를 타도 30분에 갈 수 없는 거리다. 북한을 자기 집 넘나들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건데 그 수십 킬로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안기부 서류에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목이 들어있었을까. 혹 안기부에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검찰이나 법원에서 누군가 살펴보고 풀어주라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 그런데도 안기부에서 넘겨온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그대로 검찰 조소와 공소장에 반영한 검사들은 바보천치일까. 직무유기일까. 아니면 조작의 공범일까. 이게 참 어떤 권력기관끼리 오고 가는 그런 게 없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한 사람을 하나의 인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조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초월받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자들이 얼마 전까지 고검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는 것이 한국 검찰의 아픈 현실이다. 이래서 이게 참 여러분들을 개돼지 개돼지 취급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아무런 제도를 안 짓고도 그냥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 앞에서 핸드폰을 딱 찍었는데 집 앞에서 핸드폰으로 자기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북한에다 보내기 위한 하나의 자료야 하고 여러분들을 잡아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기부의 피의자 신문조소와 검찰의 신문조소는 법률적 효력이 크게 다르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신문조소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지만 검사가 작성한 조소는 피의자가 부인한다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거 저도 이제 검찰에서 한번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포론을 올리지 말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만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사를 하면서 자기가 빨간 줄로 그어갖고 이 사람이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해버려놓고 저를 했다고 이렇게 기소해갖고 결국에는 벌금을 마쳤는데 이게 바로 검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북부지법의 천 검사였는데 조작간첩 사건이 피의자들은 법률적 지식이 없었고 변호사의 조력도 어찌 못했다. 그런 피의자들에게 검사들은 안기부에서 인정하고 여기에서는 왜 부인하느냐며 다시 안기부로 보낸다고 윽박질렀다. 이것은 이제 SBS 국어시 알고싶다에서도 나온 내용이고요. 임의용 검사는 송기준이 자기 앞에서 안기부 조사 내용을 부인하자 다시 수사관을 불러 이 사람 또 부인한다. 이야기 좀 잘해주지. 라고 말했다. 피의자가 안기부 조사 내용을 부인하면 어김없이 이것은 제가 사진을 찍지 않은 것 같은데 대충 읽어드리고요. 안기부 수사관들이 나타나 너 왜 검사 앞에서 부인하느냐며 자백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보내주려고 상사들과 다 합의가 됐는데 왜 엉뚱한 소리 하느냐 하면 다시 가서 조사받아야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자꾸 고문을 하니까 얘기를 한 거죠. 검사한테 제발 좀 살려달라. 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목숨을 걸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을 막 때리면서 너 왜 그딴 식으로 그렇게 나오느냐 널 믿었는데 하면서 오히려 괴롭혔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참 우리의 현실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게 기적의 일본이 몇 페이지인지 대충 제가 책을 하도 접어놓고 합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접어놓고 하는데 원래는 저는 책을 잘 접는 것을 싫어하는데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접어놨는데 이게 기적같은 일본이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박총철 군 고문치사 사건 내용이 좀 다뤄질 건데 기적같은 일본 1985년 10월 29일 전두환 정권은 대학가의 각종 시위와 노사분규의 배후에 좌경용공 학생들의 지하단체인 민주화 추진위원회가 있으며 이 단체 위원장 문용식의 배후에 김근태가 있다면서 관련자 26명을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7명을 수비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제가 인육판매업자 오원춘이라는 곳에서 고문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룬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일부러 넣은 것은 아니고요. 이 사회가 지금 글쎄요. 저는 인육을 유통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엄중한 아주 그냥 이 나라를 들썩 이 나라가 진짜 폭망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죠. 인육이라는 것이 아무나 그냥 다 납치해서 사람을 그렇게 토막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사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봐주려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주 가면 책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 국가가 잘 우리 민중이 진실을 찾아가자 정의를 찾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칼을 들이댔다. 이런 생각하에서 갑자기 그분이 떠올라서 정권의 앵무새였던 언론은 난파보다는 무거운 자생공산주의라며 김근태 정체를 폭로하는데 지면을 하려 했다. 참 이거 김근태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억울한 케이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이었다. 1985년 2월 12 총선 이후 거센 도전에 직면한 전두환 정권은 제하에서 선도적으로 투쟁하온 민청년과 학생운동을 하나로 묶어 뿌리로 뻐버리려 했다. 1985년 9월 4일은 2년간 민청년 의장으로 있었으며 7번째 구류를 살던 김근태가 석방된 날이었다. 비내된 이날 새벽 김근태는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는 대신 남영동의 악명높은 치안본부 대공본실로 연행되었다. 이곳에서 김근태는 9월 25일까지 23일간 불법 구금되어 고진 고문을 당했다. 이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기에다가 볼펜을 막 쑤셔놓고 이런 것도 하여튼 성구문 비슷하게 성구문 같은 것도 있고 아주 그냥 끔찍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대공본실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은 김근태의 문짐, 남영동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김근태 역시 고문을 이겨내지 못했다. 김근태는 차라리 죽여달라 호소했지만 고문자들은 그건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완전한 항복을 요구했다. 김근태는 알몸으로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빌라는 저들이 요구해 삼천포에서 배를 타고 올복했으며 간첩으로 난파된 형들과 자주 만났다는 황당한 소설을 사실이라고 시인해야 했다.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는데 끌고 가서 진짜 가증고문을 가한다고 하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허황된 그런 것에도 사인할 수 있다.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한 사람이 김근태가 처음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법정에서 눈물을 호소했지만 그들의 호소는 대개 허공을 맴돌았다. 사라졌다. 이 법관 판사라는 사람들이 자기들 배가 부르니까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배 떵떵 어차피 자신들은 대한민국의 소수 엘리트 권련층이라는 이런 것들이 팽배에 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동물농장에서 나오는 돼지를 보는 것 같은데 이 일규 대법원 판사처럼 아주 드물게 그런 호소에 귀 기울이는 이도 있지만 이렇게 훌륭하신 판사님들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의 머저리 같은 법복을 입은 까마귀들은 이런 거를 뭐라 그럴까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러나 진실의 목소리를 안 낸다. 대부분 이런 호소를 무시했고 언론은 한 단 한 줄도 이들의 이야기를 써주지 않았다. 김근태를 재판한 판사들도 그들이 호소를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제도권 언론 역시 김근태의 구문 폭로를 외면했다. 그런데도 구문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김근태의 폭로의 이전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그에게는 인재근이라는 동지이자 아내가 있었다. 이제 아내분이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재근은 구류에서 석방되어 있어야 할 남편이 사라지자 여기저지 수사기관을 쫓아다녔다. 아무도 남편이 행방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어디서 조사받았든 이런 사건에는 걸려든 사람들은 결국 검찰에 송취되어 있었다. 기약 없이 며칠을 기다린 끝에 인재근은 9월 26일 검찰청사 9층 승강기 앞에서 기적적으로 남편과 마주쳤다. 김근태는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자신이 당한 처참한 고문의 내용을 이야기했고 발과 팔꿈치의 상처와 발등에 시꺼멓게 남아있는 종기 고문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남편의 증언을 가슴에 새긴 이재근은 민청년 명의로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기 원한다라는 유인물을 작성해 이 사실을 널리 알렸다. 언론은 침묵했지만 이를 계기로 그동안 따로 놀던 재하와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고문수사와 및 용공조작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게 참 여기서 보면 구처성의 힘이라 그러는데 김근태의 폭로는 대단히 구체적이었다. 김근태는 23일 동안 자신이 당한 고문 내용과 일시 고문한 사람들이 실명과 대부공분실에서 통화하는 별명 생김새 저들이 고문을 통해 조작하려고 했던 내용 고문 다시 이런 이렇게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 사진에서는 안 찍었는데 하여튼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쭉 나오는데 참 어느 정도였냐면 아까 전에 발등의 상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등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상처가 생기면 딱지가 지는데 그 딱지를 벗겨 냈댑니다. 정기고문으로 인한 딱지를 그래갖고 이거를 변호사한테 줄렸는데 변호사한테 그것도 못 주게 해갖고 결국에는 폭로하는데 또 실패를 하고 참 이런 어처구니 없다고 그럴까요. 이런 진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짓들을 사법부에서는 했다. 이거 참 너무나도 우리가 피눈물을 흘려야 된다. 오늘 우리는 사법부의 몰락을 봅니다. 라는 장에서 이게 말을 하면 끝이 없는데 이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돼요. 400페이지 되는 책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진 몇 군데를 찍어서 처음에는 제가 수백 장을 찍다가 도저히 못 찍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몇 장만 추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법부가 대부분의 국민의 법적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그런 감정도 좋지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법부도. 검찰이 문기동을 기소위에 처분하자 조용래 등 변호인들은 아예 불복해 9월 1일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서에는 무려 166명의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 3부 재판장 이철화는 10월 31일 권인수구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지판부는 피의자의 문기동은 직무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이미 파면되고 비등한 여론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사법부도 적극적으로 성고문은 은폐에 가담한 것이다. 사법부도 적극적으로 성고문 은폐에 가담한 것이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과거에 문기동이라는 경찰관이 여성, 여기에서 나오는 권인숙이라는 분을 취재를 하면서 성추행, 성적으로 이런 고문을 가했는데 말하기도 힘든 그런 성고문을 강했는데 이것을 그냥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기막길 결정에 대해 조용래 변호사는 이렇게 탄식했다. 조금 길지만 꼭 되새겨야 할 말이다. 여러분들도 꼭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우리 사법부의 몰락을 봅니다. 아무리 뼈 아프더라도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사법부는 그 사명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한 그릇의 죽을 얻는 대가로 장자 산소권을 팔아넘긴 에서처럼 사법부는 한갓 구구한 안의를 구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막중한 사법군의 존엄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하여 사법부의 몸닫고 있는 복강 개개인들만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법부에서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도 정가하려 아 여기 뭐 사진하고도 나오는데 사진은 제가 찍지 않았고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해두고자 합니다. 용기가 없는 사법부 스스로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기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말하거니와 이 재정신청 기각 결정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법부의 존립 근거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도 없게 하는 이 사태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법부에 몸닫고 있는 모든 법관들이 깊이 통찰하고 사법권의 존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건곤일척의 몸부림을 시작하지 않으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역사적 순간이 도래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 지금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이런 분노가 나와 있는데 이 변호사분 여기 이게 1988년 5월에 있었던 부천서 성구문 사건의 위자료 청구 소송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는 교용래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권윤윤숙 씨는 여기 사진에는 옆에 서 계신데 참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 검찰 자체가 하나의 어떤 성구문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많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각성을 해야 하는 걸 넘어서 검찰이라는 집단이 없어지면 어떤가 하는 제 나름대로 그래서 AI로 대치하는 게 어떤가 사법부는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서 계속 듭니다. 이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잘 되고자 하는 얘기들이면 아주 그냥 저를 미워하겠지만 그 이전에 있어서 자신들의 행위가 정말 잘한 것이었나 들을 끼가 없겠죠. 그러나 핑계를 대자면 모든 사법부를 왜 싸잡아서 그러냐 그러겠지만 그 소소한 일이라고 당신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피해자들한테는 엄청난 큰 멍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다. 이 사람들아. 당신들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길 바란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책을 얘기하면 395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아마 후배 법사관이 사과만으로 되느냐라는 내용을 이제 그릅니다. 읽어보면 지금까지 판결로 이루어진 15건가량의 사건은 모두 무죄가 나왔고 그 중 재판장이 팔결물에서 과거 잘못된 판결을 내린 선배 법관들 대신에 사과한 것은 9건이라고 한다. 한 예로 오송희 사건의 경우 2008년 11월 광주고법 이한주 부장판사가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들이 받았던 기나긴 세월이 쓰라린 고통과 인권보장의 최후보로 인 사법부에 걸었던 기대감 상실 그리고 수십 성상 동안 가슴 속 깊이 새겨왔던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원망을 재판부는 머릿속 깊이 새기게 되었다. 원심 및 재심 대상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폭행협박 고문을 당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변호인들이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대한 특별한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벽을 기초로 피고인들에게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무고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했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이 감내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사법불신을 넘어서 이제 분노로 치달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의 거대 사기집단, 마피아, 사법마피아라는 말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버린 거죠. 이거는 또 어디입니까? 이게 다음 장인데 이게 지금 이것을 다 읽으면서 판단은 정권의 이념에 따라 달려가신 것 같다. 이 책을 소개된 것처럼 여기다 대충 한번 읽어보죠. 2008년 11월 25일 오송희 사건 재신결에서 연료자 9명의 무죄가 내려졌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그냥 강제로 그냥 억지로 유죄 판결이 난 게 다 무죄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당시 광주고법 이한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이 감내할 수 없는 처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는 깊은 사과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과거 선배들이 했던 거를 지금 신인법관들이 사과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제거되지 않은 오히려 승승장구해서 더 높은 고위공직에 앉은 놈들은 오히려 지금 국가문란, 최순실과도 연루되었다는 이런 것들이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누구를 죽이는지 모른다는 게 아니라 누가 우려를 죽이고 있는지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끝에 읽어 사법부 독립성은 맨 끝에 글인데 사법부의 독립성은 헌법기관이 법관 개개인이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으면 지켜낼 방도가 없다. 2007년 1월 말 긴급조치 사건 판결문 공개를 둘러싸고 법관의 이름을 포함시킬 것인가 논란이 되었다. 법관의 이름은 판결문의 일부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하지 않은가.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자신이 미처 거둬보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바지까랑이 무게가 수십 년 세월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 양심 위에 들이누워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공보관 이런 데 끌려가서 어떤 장소에 끌려가서 사람들을 고문하고 진짜 죽음의 공포가 계속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허위 자백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법원에서 나만 판사가 제발 알아주겠지 하고 자기 상처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판사가 됐어. 됐어. 볼 필요 뭐 있어. 너 나쁜 놈이잖아. 이러고 판결을 내버린 거예요. 사형되라고. 인간입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시간이 어떻게 30분 가까이 되는데 이 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요.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상당히 좀 가슴 사무치게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은 이루어졌는가? 우리나라는 자주 검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나라의 시끄러운 일을 검찰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문제를 일으킨다. 공익위 대표자로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정치적 사건의 무리한 기소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범죄 수준이 스캔들로 손가락질을 받는다. 군사독재 시절 권력의 신여였던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는 신여가 아니라 권력 그 자체로 등장했다. 민주화로 안기부와 군이 정치의 전면에 물러나고 청와대와 권력은 임기라는 덫에 걸려 힘이 약해진 반면 검찰은 삼성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으로 부상했다. 2010년 MBC PD수첩이 폭로한 부산의 건설업자 정모 씨의 상납일지로 불거진 검찰이 스폰서 추모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과거 안기부가 기세 등등하던 시절에 아무리 검찰이 보기 흉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해도 이렇게까지 썩은 것은 아니었다. 외부의 견지와 감시가 일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민주화로 큰 권한을 누르게 된 뒤 검찰은 자전기능을 수립하지 못했고 민주정권은 검찰개혁에도 문민통제에 모두 실패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검찰이 보여주는 추한 모습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개돼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은 이 사법부라는 책에서 많이 나온다. 이것은 과거 신문 칼럼처럼 나왔던 것을 계속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인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또 봐야 된다. 나만 안 당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 우리의 모습이 될지 모른다. 지금 이래서 자꾸 공수처를 반대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부정하기 힘들고 만인이 다 알게 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권력만 앞세우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법부에 관한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